벨벳 벨벳 와 진상아 마지막으로 편판 땡기고 마치 고향 가자 진상아 어차피 백길 떠나면 내가 가 있을게 이제 뭐 아이고 그놈의 오디션은 몇년째니? 난 할 수 있다 너 문제점이 뭔지 알아? 집에 가서 사투리부터 붙이고 와라 어? 형제님 우리 진호 많이 컸네 야 서울에 원로만 얻을 돈 있는데 너가 니하고 같이 산다 카드 이 진상 이 진상 지금 제가 사빈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 그 친동생이 여기 있다는 제보를 갖고 왔습니다. 가수? 9시 뉴스에 형이랑 한번 나와볼래? 제발 가라 야가씨가 뭐라카노? 우리 옆에 오지 말라고 아이씨 아이씨 우리 진호 기획사에 좀 꺼져둬 네 진상한테 잔소리도 욕도 한말도 하지 마이소 제 동생 오디션 한만두 포기해주시면 니 가수하려고? 어 내 가수 만들어도 아픈 나한테 쉬어라고 불러라 아야타히야 Professional 한글자막 by 한효정